자 여러분 이제 오늘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정치인들은 반드시 당선되 야 되기 때문에 저마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1월 4일 목요일 방송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참 총선 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시험을 치는 거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 내용 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늘 다양한 주제를 여러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뉴스는 제주가 아주 국내 관광객으로부터 상당히 외면 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만 명 이상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이제 제주를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 내부에서도 위기 의식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는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1980년대 이때 아이들 키울 때 기억도 나고 해 가지고 제주를 방문했는데 일단 음식 비용 이나 이런 것이 너무 비싸 가지고 깜짝 놀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 번 가는 것은 추억 때문에 갔지만 이제 앞으로는 갈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마침 이제 이제 보도에 대표 관광지 이미 한 113만 명이 등을 돌린 이 주제를 착 좀 바꿨네요. 113만 명이 이제 내방객이 113만 명 정도 줄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참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선 하나는 그동안 이제 제주는 적과 항공사 같은 것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누렸는데 이제 이제 적과 항공사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객들도 안목이나 시야가 많이 넓어졌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 체험담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싸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진이 저도 강의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여기 아주 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찍혔네요 . 그 내용을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3만 명이 제주 대신에 이제 해외로 나간 그런 보도 내용인데 113만 명 정도가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들이 줄여졌다는 것은 피부로 느낄 정도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증가하는데 내국인 관광객이 1,263만 명으로 2022년 또의 1,377만 명보다도 113만 4,938명 8.2%가 감소 했다. 예행객 수는 상당히 많이 외국인 관광객은 많이 늘었네요. 외국인 관광객은 이제 그런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식되고 나니까 8만에서 70만 정도 늘었는데 내국인이 제주를 찾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제가 아는 분이 제주를 방문해서 느낀 소외하고 지금 기자가 취재한 내용하고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신용카드 사용액도 이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그런 보도 내용인데 그럼 이제 매출이 급감하겠죠.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고물가 원인이 가장 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비싸게 받는 거죠. 비싸게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제주 고물가도 관광객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불만이나 불평을 틀어놓는데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또 제주 여행기에서 느낀 그런 감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남겨주시죠. 아주 비싸다는 이야기죠. 이 컨슈머 인사이트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 모양인데요. 제주 물가가 비싸다는 소문이 나면서 차라리 해외로 가겠다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주도와 업계는 지난해 12월에 광화문 일대에서 제주관광술명회를 열고 고물가 문제를 해명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제주에 직접 경험한 것은 본인이 체험담이니까 이제 진실에 가까울 것이고 그 다음 이 보도를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 중앙일보의 이 보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과 진실을 증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한 하단에 사람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놀랍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남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의견의 대부분이 뭔가 하니까 체험담인 거예요. 본인이거나 아니면 가족들이거나 아니면 지인들이 제주를 방문해 가지고 느낀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아주 격한 이야기가 많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좀 비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주 분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보시죠. 그냥 몇 분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k님이 저는 다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가지 식당 더러운 화장실 쓰레기로 범벅이 된 해안가 뭐 그런 이야기 체험하신 분인데 그 밑을 또 보시게 되면은 찬성이 16명이고 반대가 한 명인 겁니다. 제주도가 얼마나 바가지를 씌었으면 국민들이 외면하겠습니까 그 돈이면 일본 여행 간다고들 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35명이 찬성이고 반대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은 비행기 값이 비싸지고 렌터카 비용이 너무 올랐습니다. 렌터카가 너무나 바가지를 씌운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33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위기인 거죠. 평판이 많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겁니다. 비님은 이 80명이나 이런 제주도의 국내 여행객 극감 이 기사에 대해서 80명이름 답을 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바가지만 씌우려고 하니까 해외에 있는 나로서도 다시는 안 갑니다. 외국에 계시다가 한 번 방문해 보신 모양입니다. 추억이 있을 테니까. 잘 나갈 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잘 했어야죠. 물가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렌터 피가 장난이 아닙니다. 렌터가 공항에서 안 됐습니다. 차라리 배로 차를 들여오는 게 싸다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서비스가 잘 이렇게 몸에 안 배어있죠. 일본인들이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건 둘째치고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렌터가 비용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은데 제주도는 비싸고 불친절해서 안 갑니다. 육지 사람들을 봉으로 여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 사람이 댓글 남는데 40명 30명 이렇게 여러분들 찬성을 표한다는 것은 관광지는 관광객들을 돈이나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관광객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하게 쉬다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최우선시 해야 될 것입니다. 바가지를 씌운다고 생각하는 순간 즉시 멀어질 겁니다. 23명이 찬성이고 한 명이 반대거든요. 여러분 이 평판 평판이라는 것은 한 번 여러분들 상처가 나면 그거를 다시 복원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신용이나 평가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의 신용이나 평가도 물론이고 나라의 신용이나 그런 평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제주도가 좀 분발해야겠네요. 이 정도 여러분들 그냥 기사뿐만 아니고 하단에 제주도를 직접 방문하고 처음에 하셨던 분이 불만이 이렇게 마구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이제 평판이나 신용도와 관련해서는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관청도 나서고 업계 뭐 이런 그런 단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바가지 씌우기 건설운동 렌터가 비용 낮추기 운동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고객들이라는 것은 한 번 돌았으면 한 번 돌았은 고객은 다시는 안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사를 보면서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제주도를 진짜 한 몇십 년 만에 아이들을 키울 때 생각이 나가지고 한 번 방문해 보니까 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네요. 평판 신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공적기관 가운데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안 믿지 않습니까 그게 평판이 완전히 바닥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신용이 바닥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이걸 잘 무형 자산이니까 무형 자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간단하게 여길 문제가 아니네요. 80여 명 가운데서 제주도 입장에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